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적심 대빵입니다. 오늘은 적심하는 날. 오늘 놓치시면요. 이제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심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아가야가 출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무겁거나 너무 아가야잖아요. 그러면 적심이 안 돼요. 이 아이 아라베스크입니다. 제가 진짜 아라베스크 아마 글씨 보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3년은 좋게 묵혔지 싶어요. 이 아이요? 크다고요? 땡. 잠시만 더 큰 아이가. 이 아라베스크를 제가 전에 영상에 꾸준히 올렸어요. 얼마에? 16만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무 크지. 그게 아니고 비쌌지. 크면 커도 어디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주기만 해. 자 어쨌든 다 잊어버리세요. 얘는 제가 옛날에 썼던 화분에 지금 식재가 이미 다 되어 있고 이 아이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절대 아닙니다. 더 많아요. 똑같은 아이 세 개 똑같은 아이 세 개 또 더 작은 군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 적심 대빵한테 할 일이 부탁. 적심만 쓰시면 내가 다 해줍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라베스크. 자 오늘은 적심하는 아이들만 주로 주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아라베스크 드디어 적심하기 딱 좋은 아이가 왔어요. 7.5포트인데 많이 묵지 않았어요. 색깔은 물론 이 정도는 여름에 조금 빠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이고 얼만큼. 자 크기 비교 갑니다. 구독자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합니다. 자 적심 원하시면. 자 아쉬워요? 뭐가 그렇게도. 자 한 판은 이미 판매가 되었습니다. 왜? 지난번에 온슬로우 못 사신 분, 스파이시 못 사신 분이 너무 억울해하죠. 왜? 지금 현재 군생이 뭐 소담스럽게 나와서 출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라베스크 시끄럽고. 한 개 6천 원. 네 개 사면 2만 4천 원이잖아요. 2만 원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맞아요. 어느 분이 실루엣을 저한테 샘플로 남겨놓은 아이를 달라 하잖아요. 아이고 그 얘기 적심 해봤자 얘기도 안 나오는데 불쌍하게 뭐하러 잘라. 적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 아라베스크이고. 하나는 6천 원이 맞습니다. 두 개 하시면 1만 2천 원입니다. 만 원 땡. 아유 누가 그렇게. 자 그러면 그저 모여라 어떻게 해요? 키핑장 언니들 모여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죠. 요만한 거 내가 갖고 싶지. 놀 데 없어요. 천만의 말씀 비싸서 못 사지. 만들으면 되잖아요. 제가 횟수로 한 2, 3년 정도만 고생하시면 이 상품은 충분히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를 내가 샀다 그러면 2, 3년 지나면 요 정도에. 아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아라베스크. 설명 그만합니다. 자 7.5포트이고. 나는 적심하고 싶다. 모여라. 누가? 다남대육이 적심 대빵이에요.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 왜? 팔면. 에휴 그럼 다 그렇죠. 자 이 아이는 맞아요. 아 이 문이 없냐고요? 네 있지. 이 문이 있어야지. 이 문이 없이 여태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자 하나 6천 원이고. 네 개 사면 결국은 5천 원 꼴이네. 그렇죠? 자 다 봤지 아라베스크? 자 적심 원하시면 적심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지난 영상에 난리 났습니다. 흑진주 50% 할인합니다. 아 안 이쁘다고요? 천만의 말씀. 잠시만요. 제가 후레시를 한 번만 켜볼게요. 어머 세상에 후레시 커. 아 이거 더 이상하네. 아 이따 후레시 큰 게 더 좋네 그려. 나 후레시 기능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참 내가 유튜브 이 영상 이 카메라로 3년을 찍고 있는데 후레시 기능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참 아유 기계치라는 뜻이고 구독자님도 모두 다 문자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 흑진주 12,000원짜리 6,000원 한정수량. 왜냐하면 우리 매장에 와보신 분들은 수량이 꽤 있죠. 그걸 다 원가에 날려드립니다. 원가에 날려드립니다. 왜? 아유 제가 맞아요. 사정이 있어요. 맞아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일을 많이 못해요. 자 흑진주 가격 12,000원짜리 6,000원 보셨죠? 자 아이고 세상에 아라베스 그 요만한 코딱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짜잔 짠 짠 짠 짠. 아유 세상에. 그 다음에 얘요.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자자잔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좀. 아 그렇지 맞아요. 내가 살지 몰라. 16만원 주고 누가 사나. 만드셔요. 자 하나 6,000원입니다. 두 개만 하셔도 12,000원 충분합니다. 왜? 머리 적심하면 위에 머리가 두 개 있잖아요. 6개월만 있다. 올가을에 다시 적심하시면 4개는 그냥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자 이 아이 보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7월 1일날 적심했던 아이 출아이제 오늘 처음 합니다. 요 아이요. 3만원에 살려오? 그러면 안 사요? 아이고 그래 안 살테면 말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수량 몇 개만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체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가격은 원래 루돌프는 이런 아이예요. 이거를 팔으라고 구독자님이 수도 없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왜? 멋지고 잘 만들었으니까. 자 구독자님도 모두 다 7월 1일날 제가 다 무언가에 드렸죠? 돈 남지 않는 돈으로 택배비 정도만 남고 자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오 출아합니다. 3만원. 오 루돌프 3만원. 조금만 더 이렇게 요런 입장 원래 있었던 입장이 자 제거가 되고 포트가 15cm 포트로 옮겨졌다 그러면 가격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구독자님 빨리 야 비싸다고? 3만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사면 되지 뭐. 자 야는 어머니 세상에 자 요 적심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이 사이즈가 나왔는데 너무 무겁길래 제가 아이고 그거는 적심이 안 된다 그러고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 루돌프 한 개 5천원이잖아요. 잠깐 기다려봐요. 네 개 하시면 15,000원. 두 개 하면 어떻게 준대? 7,500원? 아이고 안 돼요. 두 개면 만원이지 뭘 그려. 두 개는 만원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땡깡 좀 부리지 말아요. 자 두 개는 만원입니다. 자 네 개 하시면 제가 맞아요. 세 개 값에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네 개 하면은 아유 세상에. 끝이에요. 이 수량만 하고 더는 안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는 종자로 쓸 예정입니다. 하나도 이뻐요. 합식하신다고요? 그러셔요. 그러셔요. 합식하셔도 합식하셔도. 네 개에 15,000원에 합식하실라오? 그럼 그래요 그래요. 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 하야비 조금만 더 먹고 이렇게 어느 정도 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서 이제 물만 조금만 몇 번만 더 먹으면 푹 크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형체가 생경이 되면. 자 루돌프 3만원 나는 기다리는 거 힘들어. 그냥 무조건 적심할 티어. 아 적심한 거 살 티어. 그러셔요. 그러셔요. 자 루돌프 3만원 맞습니다. 이 아이는 3개의 가격이 하나 더 드려요. 어차피 4개면 15,000원 깎아. 똑같은 말 왜 이렇게 어려워. 자 하나는 5,000원이고 4개 사시면 5,000원 깎아드립니다. 자 못하시면 아유 할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제가 말로만 했던 플로리디티. 말로만 했어요. 왜 지난번에 이거 영상이 다 맞잖아요. 12,000원짜리 소개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 3만원짜리도 좋다고. 틀리잖아요. 자 얘는 이두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 얘는 자연곤생. 자연곤생도 아니요. 그냥 지가 출산드라요. 이렇게 온천지 자구뿅 자구뿅 자구뿅이 다 나올 때. 어쩌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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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자연적으로. 얘는 3만원. 자 플로리디티 얘는 3만원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아 얘도 적심했으면 적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묵으면 다 나옵니다. 아이고 쟤 좀 봐 내가 한 번만 쟤 보여줄게요. 아무리 어려운 혼란한 길이 있어도. 자 이 아이 봐봐 봐봐 봐봐. 이렇게 보면 로젯이 하나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로젯이 셀 수 없습니다. 생장점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플로리디티는 적심할 건덕지가 안 돼요. 자 얘는 3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이고 너 약을 져갖고 약 좀 치지 말지. 그죠? 아이고 약 좀 치지 말지. 얘는 자 이부금 군생 가격 2만원인데. 아 그럴 리가 있어요. 이 아이 사서 적심하쇼. 아 적심 누가 해줘요? 적심 대빵이. 자 이 아이는 이부금 저기 만원이에요. 만원. 그러면 적심 그렇게 쓰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반질 반질하네 그려. 자 제가 이부금 만원인데. 맞아요. 금이잖아요. 아이고 진짜 내가 못살아. 루돌프는 5천원이고 얘는 왜 만원이냐고요? 아이고 금이잖아요. 금기 있어요? 아이고 금이 아닌데 금이라고 팔겠어. 금이 아닌데 어찌였어. 금이라고 팔겠어요. 참나. 이부금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이부금 군생. 나는 이미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시면 이거 사셔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얘가 아라베스크가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저기 상에 못 갔어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온천지 자국북 나오죠? 자국북 나오죠?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아휴 올 가을만 대박. 이 영상 혹시 캡처하셔요. 캡처하셔요. 캡처.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요아이. 요아이. 얘요? 아휴 진짜. 잔말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합니다. 블랙 시리즈 중에 대빵. 아 사랑과 전쟁이네 또. 아이고 나 진짜. 이름 어떻게 썼나 몰라 오늘 배송. 사랑과 전쟁. 어머 세상. 참 진짜. 내가 후레시킨 게 이렇게. 아휴 내가 카메라에 후레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문에 아닌 할머니가 영상을 자꾸 찍어요. 아휴 조금 잘못해도 그렇게 뭐라고 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하겠어. 서로 그냥 잘잘못이 어딨어요. 그냥 그죠? 자 사랑과 전쟁 끝내줍니다. 자 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흥 하셨던. 자 크리스티뷰티. 왜냐하면 너무 큰 거는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휴 그래서 크리스티뷰티 만이처럼 그랬더니 흥. 자 그러면 이 아이 오늘 끝내주는 아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아 지난번에 10만원은 대품 왕대품 왕왕왕대품이었잖아요. 자 이 아이는 17cm 포트에요. 이미 뿌리는 이미 다 내린. 아이고 야요. 크리스티뷰티 중품이고 가격은 6만원이고. 자 단독샷 출연해봐라. 참 진짜. 그쵸?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어요? 요 수량이 없어요. 자 크리스티뷰티 중품이고 가격은 6만원입니다. 17cm 포트에 식재되어있고. 자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박스띠. 아이고 세상에 야는 뭐요. 자 얘는 제가 단독특별. 지난번에 저희 큰사이즈가 다 판매가 됐어요. 그 아이는 오랫동안 만들었던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금황성. 어머 글씨 쓴 거 어디갔디야? 참 잠깐만 찾아볼게요. 글씨 6만원짜리 어디갔디야? 주머니 다 넣나? 자 감상학 잠시 하고 계셔봐요. 아유 세상에 어디갔대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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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금왕성 금왕성 어머 세상에 나 이거 6만원 인데요 자 자 어디를 봤어 예 어서오세요 자 금왕성 6만원 맞잖아요 자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얼마나 이쁜지 어 흥하신다고요 진짜 진짜 자 이런 부분은 꽃대를 자른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꽃대를 자른 부분입니다 아 색깔이 들렀다구요 흥 하시겠어요 아유 그럼 손해보세요 자 금왕성 6만원이고 자 하나 더 갑니다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짜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이렇게 제품은 제가 처음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크지 않았죠 자 아유 세상에 내가 꽃대는 다 잘라서 보낼게요 아유 꽃대는 어 그 수육 만드는데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꽃대는 다 자르는게 맞습니다 와 꽃을 보게 야 6만원 이에요 금왕성 6만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금왕성 6만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으 적심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출하했던 아이들 영상 한 몇가지 더 가 볼게요 네 러블리 로즈 때 밧으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요 아이들 전부 다 제가 입꼬지로 키웠고 출하 후에도 최소한 3 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출하하는 아이 크기 저도 압니다 출하하는 크기는 음 음 저희도 이제 농장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출하하는 크기를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대에서 묶여서 구독자님께 배송을 합니다 나는 55 얼마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이도 나오죠 삼도 나오죠 혹은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꼬지 합니다 적심에서 아가야 난 받지 않습니다 입꼬지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자 얼굴이 틀리잖아요 자 나는 으 러블리 로즈 외두 짜리로 10개 달라고 그러면 3만원 인거에요 하나에 3천원 그리고 나는 군생으로 군생으로 열두 달라고 그러면 2만원 인겁니다 음 두당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셋이서 잘하는 거고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나는 나 홀로 잘하기 때문에 음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요 종자 포트에요 으 쪼꼬미 포트 저희가 7개 25,000원에 판매하는 쪼꼬미 시리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6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8번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리고 입장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모아모아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흙에다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생을 하게 되는 거죠 러블리 로즈 멋있죠 자 한번 더 서인경본 요 근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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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서인경본 약간의 꽃다발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배송 원하시면 제 배송해 드립니다 자 떼창은 들어봤어요 떼창은 들어봤어도 떼밭은 또 내가 다남 때문에 또 알릴 처음 봐 자 러블리 로즈 떼밭 어때요 농사질만 하죠 그런게 내가 농사 잘죠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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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키로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캐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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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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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렇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구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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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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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